2023년 10월 말띠도는 말의 해의 일반적인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세는 개인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관계 10월에는 말띠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계 분야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됩니다. 이미 있는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로맨틱한 순간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과 재정 일과 재정 분야에서는 10월에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출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금전적인 측면을 주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과 웰빙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총평 2023년 10월은 말띠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계, 일과 재정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삶을 즐겨보세요. 이 운세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여기십시오. 더 구체적인 조언이나 질문이 있다면 전문가나 점술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겸손해져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종류의 자신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